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빡치네요 빡치네요 오늘 엄청 좋게 촬영하나 정려가지고 촬영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금방 와가지고 엄청 뛰었네요 아무튼 조심히 안쪽에 촬영하러 이동해볼게요 잘 도착해서 지금 신사이 왔습니다 좋아요 안녕 저희 신사이 모여서 또 다 함께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빨리 이동해볼게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화 스텝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웬만하면 메이크업하고 잘 안 주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우고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네요. 아무튼 저는 차량 잘했고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이팅!